마지막 곡은 이 곡 들으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인사해야 되겠다 그쵸? 마지막 곡이니까 오늘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데만과 함께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프시면 안 돼요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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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네 넘네 감사합니다 진짜 나이 али거 드라이 바다 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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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